안녕하세요 하연 하연TV의 하자미입니다 오늘은 컴디 바품을 만들어 볼게요 고고심 하나 둘 아 망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실력이 좋은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죽은건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용암촌인 사람이 용암촌인 사람이 있기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참고로 이건 젤몬이에요 많이 갖고 노니까 이렇게 됐어요 많이 갖고 노니까 살짝 녹아서 슬림이 되어버렸어요 야 아직 안됐어 오 자 다시 해볼게요 제몬으로 슬라임 조금은 들고 하나 둘 셋 망했어요 이번갖도 왜 하필 유튜브 찍을때만 이럴까요 그래도 조금은 됐네요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모양 만들게요 아니에요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많이 아 여기도 많이 남아있죠 저는 콜드손이에요 콜드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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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콜드손이에요 저는 용암손 반 콜드손 반 저는 용암손 반 콜드손 반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